아 점프에 오면 저 와이프한테 맨날 혼나고 있는디? 욕두고만 하라고? 아 이때는 맞는구나 아프레기가 점프할때만 아프레기가 점프할때만 하라고 아프레기가 점프할때만 하려고 아 걸렸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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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맞아? 와 와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